김원웅은 모시고 고개를 듣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요즘 건국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945년 38도 이남을 점령한 뇌가더 저는 국회에서 통일회계통상위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2년 중에서 8년간을 통일회계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8년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통일회통위원장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은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1945년 뇌가더가 한반도의 점령군 사령군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뇌가더가 미국 본국에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을 해야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그런 내용이 콧꽃에 숨겨있습니다. 그리고 뇌가더가는 사실 서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극동발용부가 동경이기 때문에 동경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자기 부와 하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전개 원로들, 원로들로 뇌가더의 자문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자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자문한 내용들을 또 워싱턴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자문 내용이 남조선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양성해놓은 친일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보다 조선인들을 더 훨씬 더 능란하게 다룬다. 그들이 일본의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의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을 쓰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자문을 한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하면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나라가 출범했는데 국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초대 참모총장이 독립권 토벌대에 몸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제3대, 제4대, 5대, 무려 24대까지 그런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한 나라입니다.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노독소리를 시켜서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그럴 때 이승만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독소리 때문에 내가 다리를 펴고 살 수가 있겠구나. 사실 대한민국을 1900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날 올해가 건국 68주년이 된다는 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진일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건국절로 만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 독립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한번 만들자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된다면 질파들이 주도하는 이런 세상이 계속되고 건국절을 만든다면 애국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도의 대상입니다.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망해야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벌써 벌써 메가다가 만들어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체제의 핵심적인 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못하게 하는 평안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을 태평양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봉쇄시켜서 태평양의 제외권을 미국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분단으로서 분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반민족 진입세력들이 집권세력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45년 체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71년 지났습니다. 그 1945년 메가더를 중심 메가더를 만들어놓은 1945년 체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아베의 등장 그리고 일본의 평안법의 개정 이런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1945년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어서 따위 따오 생각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미국과 중국과 태평양에 대한 재협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측면 우리나라의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반공식별 구역의 지정 이런 것들은 메가더를 만들어 놓은 중국을 태평양으로부터 봉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는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이 전병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동기를 동서도로 분단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분단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반대를 해서 한반도를 분단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전병국가도 아닌 한반도를 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45년 이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논선이 바로 38선이고 한반도 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력이 퇴제하고 있습니다. 1945년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국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13년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제2기가 출발하는 1월 초에 미국의 CIA FBI 등 16개의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 글로벌 트렌즈 2030 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 에게 보고 가 됐습니다. 2025년 2030년 가면 전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향후 15년 후에 전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보고서입니다. 교부고서의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사상 서에서 동으로의 자본이 이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서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2025 2030년 가서는 주로 세계적인 문제로서 물과 식량이 중요한 문제로 돼야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에너지지만 물과 식량이 중요한 문제로 돼야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이 체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심이 있는 세계 주의국가들 미국 관심으로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나라는 러시아와 카나다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그 동토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고 농지로 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을 전후해서 G2에서 G2가 미중에서 중미로의 세력교체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쪼그라들 것이다. 유럽도 쪼그라들 것이다. 그 세계에서 뜨는 나라가 강대국 브릭스 빼놓고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 빼놓고 중간에 있는 보통 국가들 중에서 뜰 나라들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터키다. 아프리카에서는 라이저리와 나마연방이다. 남미에서는 콜럼비아와 멕시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대로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2025년 전후에서 한국이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단일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형식은 연방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대단히 국력이 급성장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전세계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엄마 대통령한테 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분단 극복을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육자회담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기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IMF가 최근에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 바로 올해 실제로 구매력 수준 명목가치가 아니라 구매력 수준의 GDP 순위가 미국은 18조 8천억 올해부터 중국은 19조 원이 돼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형국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IMF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자체의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보고서에는 그 2020년을 전후해서 미국이 중국이 일본을 미국을 국립민들에서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대함은 향후 205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자체의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역사학자 메커인 2025년이 되면 미국은 급속한 놀라가의 길을 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2020년 2018년 지금 이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저는 전세계에서 2010년부터는 미국의 대외원조 보다는 중국의 대외원조의 액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단위로 미국의 대외원조의 총액은 1,030억 억 뿔입니다. 그런데 그해 중국의 대외원조 액은 1,100억 뿔입니다. 아마 이게 2010년이니까 지금 격차가 다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대외원조의 핵심은 바이아메리카니를 쓰던지 또는 거기에 내정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자력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외원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 내정간섭을 전혀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전세계 중국의 원조를 바꾸는 141개 국가가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경험을 지금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젊은 시절에 석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 국립정치대학의 정치연구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외교학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경학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경학과 중국 주변에 있는 국경에 있는 나라들 주변국가 변경학과라는 과가 있더라고요. 요즘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전공이에요. 청나라도 그와 같은 게 있었고 명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변경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국회 통회통위원장을 하면서 한미 육자회담을 하는 걸 가까이서 진짜 근접해서 상의도 하고 보고 또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95%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게 거기에 한다 안 한다 반대하는 게 북한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아무 역할도 하는 거 미국 따라하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그래도 중국과 미국과의 그 육자회담이라고 국회사회에서의 발언권이 7대 3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2, 3년 후가 되면 미국의 발언권이 중국과 규정을 마친 5대 5 이런 상황이 바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과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아시아를 공동으로 끌어나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2, 3년 안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년에 대선을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제식민 지배 36년 7일파 지배 71년 한세기 이상을 독립국가라고 입지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통일 통일 현장 하면서 우리가 쿠바랑 한번 수교를 하자. 노무현정부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외교부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안된대요. 왜 안되냐.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미국이 하지 안 쿠바와 수교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대요. 근데 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느냐. 미국이랑 우리가 친구인 나라고 우방국가하고 동맹국가니까 그 나라의 뜻을 좀 존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카나다가 더 가까운 나라냐.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근데 그 나라들은 다 수교를 했는데 왜 우리만 못 하느냐. 제가 미국 버시바오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미국이 우리의 어떤 나라 모르겠다. 친구인 나라. 친구인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친구인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머슴의 나라다. 친구인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카나다나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은 친구인 나라예요. 우방이에요. 우라는 게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친구인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한세기 내내 써온 한반도 정책은 미일 동맹 체제에 한국을 예속시키는 게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연양산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이상한 결정 사드베치 이상한 결정 그걸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위반이야 한밀 동맹은 그건 사기고 사기입니다. 그런 표현은 그냥 매스컴이 언어고 외계자 언사입니다. 한밀 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미일 동맹 체제에 한국은 한국은 중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남북문제 때문에 편향을 여러 번 다녀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특히 부시정부였습니다. 미국의 항의권 안에 있는 동안은 한반도의 화해협력 정책은 참 힘들겠구나. 미국의 항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한반도의 통일은 어렵겠구나. 그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7, 8년 전만 해도 그때 국회원 하다가 마지막에 그만두고 강원도에 가서 있을 때만 해도 이 친일 문제나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가해는 진명사정 같은 건 있긴 있었지만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그 문제가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득권을 중으로 잡고 있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붕괴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이 언론을 장악하자 언론과 권력이 결탁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있는지 잘 아는 그런 권력의 냄새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만든 것이 미디어법입니다. 조중동을 만들었습니다. 종편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종편만 보는 사람들이 나이든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이 연투표 성향 보면 그 효과를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세대들이 종편을 안 보는 겁니다. 종편을 볼 시간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 고민 하다가 교과서 교학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억지로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책은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채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안되겠다. 국정화해서 무조건 읽겠지. 이런 쫓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스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국정화를 하겠다는 얘기에서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자기 도덕성이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무리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맞서야 될 정치 세력인 야당이 여당은 지들이 뭐가 약점인지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고 건국절을 한다 뭘 한다 온갖 것들 다 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야 될 야당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뭘 갖고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선진화법 이 상황에서 미래 법을 야당이 어떻게든지 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것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국회법에 상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그런데 그 상적을 해줘서 자기는 반대표 던졌다. 이걸로 위원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상적을 하면 통과되는 건 알면서도 전 그런 사람들은 야당이 안철수랑 문재인이가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이게 개혁이다 이게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혁은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걸 통과시키는데 앞장섰거나 책임위 위치에 있던 사람은 정치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의 부정 관건 선거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여장이 물어봤습니다. 니들 대선 불복이냐? 아니요. 불복 아니요. 아니요. 불복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선 불복 아니요. 불복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선 불복이냐 승복이냐 하는 문제입니까? 선거 자체가 이효냐 무효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이 불복이냐 불복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싸울 줄 모르는 야당 싸울 줄 모르는 왜 야당이 이렇게 싸우지 못할까요? 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진짜 몰라서 안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약점이 잡혀가지고 싸움에 다 왜 걸릴까 봐 못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지금 아시사 11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빅문촌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 보수적인 그렇지만 개혁적 보수인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가 작년에 책을 한 번 샀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4%밖에 무만되는 백대 재벌이 국가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스펙이 모자로 스펙이 모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이런 말은 사기다. 그런 걸 위로를 받는 것은 사기다. 청춘이요 젊은이들이요 분노해야 된다. 이게 책의 위관된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김나겸 교수님이라고 동국대학교의 김나겸 교수는 우리나라의 각계층별 소득과 주의에 대한 분배의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것도 작년 가을에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최상 충주 10% 제일 높은 10% 되어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이 66%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20% 30%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 우리는 66%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못사는 나머지 50% 10% 가 아니라 50% 는 절반을 얘기합니다. 50% 갖고 있는 총 재산이 1.7% 입니다. 1.7% 입니다. 국민 절반이 1.7%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 20대 30대 이 사망률 사망 이후 1위가 자살입니다. 작년 추석 때인가 어떤 미국에 있는 인터넷 방송이 중국 가서 북한에 가서 다큐를 찍었어요. 다큐를 찍었는데 그 다큐 내용 중에서 북한의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만은요.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젊은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헬조선은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 있다. 헬조선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사망률 1위가 사망 이후 1위가 자살인 나라에서 헬조선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천국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초에 19살부터 19살부터 30살까지 있는 청년 78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공감하는 새로운 조우가 뭐냐 1위가 흑수저 금수저 였습니다. 2위가 바로 조선 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5위의 노오력 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오력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이 힘들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전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 있는 위력한 사람이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력을 시니컬하게 새로운 자기들이 기억이 나는 새로운 조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헬드소는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노력이라고 하는 이 말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금 사회적 충돌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분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경제가 성장하자고 정치할 때는 분배에 급속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평등에 급속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충돌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다투어서 자기 중조 세력을 자기 지지세력을 끌어올롬는다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반도가 내년 청거 끝나고 내후년 2월 25일 이러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내후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저는 저는 그런 사람을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사회에서 친일 반민족 세력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 들이 빨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시려 역사의식이 똑바로 박힌 제정신이 박힌 그런 정치인이라고 뜻하는 겁니다. 분당국과 분당국과 정치인으로서의 군에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열정을 열정적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국은 미국 대신에 중국이 이렇게 국어사 한다고 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자료 얘기하면 중국은 불평등의 심화로 정치 분열이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맞습니다. 중국의 집단시위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몇만 건의 다른 것이 지금 수십만 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 치안유지를 위한 예산이 국방비보다 몇 년 전부터 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상당 부분 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계적으로 주변 국가에게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봉간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향후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남북의 자유적인 노력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인 방대로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든 주변 국가가 우리를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10년 정도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가라앉고 중국이 뜨지만 중국이 제대로 국제적인 패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단지 단지 5년 단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사의 운명을 좌지 의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운명 우리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입장입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된 한국이 꼭 중국 편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밀 동맹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그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편향하지 않고 중국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넉넉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밀 통일 한국이 한밀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건 중국이 어떤 경우든지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자극하는 중국의 분열에 대한 충매작용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이미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베트 문제라든지 위그루 문제라든지 신장 문제 성소적으로 약속과의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당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거나 이런 편에 대해서 절제한 한반도의 통일에 중국이 장애인으로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입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이 급하기가 시민단체라든지 한국에서 교수라든지 학계 이런 문제들이 무슨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지금 단지 임기 5년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지배 72년을 종식시켜야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통일 자주통일이 세력화 권력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선 후보자는 분단국과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그리고 분단과 전쟁에 대한 분단과 전쟁에 대한 참회 이런 걸 깔고 국정원 하겠다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만 이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행복한 국가로 내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통일팀 위원장이라 그의 노면 정부 때도 그렇고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중국의 지도부를 만나서 편하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중국이 아직 핵을 안 만들었을 때 미국이 걸핏하면 핵으로 중국을 혼내주겠다고 그러고 맥아더의 경우에 특히 중국에다 핵으로 폭탄을 해서 중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참 자기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핵이 없는 중국에 대해서 핵이 없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천의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바지를 전당표에 잡혀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핵을 개발해야겠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대륙과 단도를 개발하고 한 이후에는 미국이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글빛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얘기해도 되고 북한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억제력으로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이 다른 게 아니라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말 이런 말을 하는 북한을 보고 핵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고 고순도치를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고순도치가 가시를 세우면서 방어를 해요. 그런데 늑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순도 집어보고 야 넌 가시 세워 가시 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금 박근혜가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노무현정부 김대중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야 북한 부분도 행동 그거는 일류법 평화 하지 말아라 미국 보도 미국 보호 대북 적대 정책을 하지 말아라 평화 협정 맺고 관계를 잘 정상화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이죠. 미국 보고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북한 에 대해서만 너 핵 만드지 말라 너 가시를 뽑아라 이 말 하는 것은 아주 비겁 한 겁니다. 아주 비겁 한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당선자 시절 대통령 취임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 으로 평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한 유연 사이에 여러 번 평행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그때 는 북미 간의 재납 협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없었어요. 채널이 없었는데 없으면서 미국은 6자 해당을 주장하고 북한은 양자 해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몇개월 평행에 갈 텐데 제가 가서 설득했습니다. 야 당신 6자 해당 하면 어떠냐 그냥 그거 하자 우리도 니들 집중 알고 우리도 우리도 미국도 중국은 니들 편 들 거 아니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야 중국이 왜 우리에게 개입을 하느냐 우리 주권 문제를 이해당 사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지 중국에 우선 개입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기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도 그 얘기를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설득설득 계속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종풍같아 나와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명박이와 그 내내 했다가 실패했어요 박근혜도 그 얘기를 내내 합니다 지금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변 강대국가에 대해서 구심거리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 다음날에 급심거린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생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국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대북 적당점을 포기해라 진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저는 아쉬운 게 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다니면서 어느 나라 수상할 만하든지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든지 북한 핵에 대해서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전시 전시 작전권마저도 다른 나라 갖다 받은 여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끄럽게 다른 나라 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시 작전권도 갖다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부끄럽게 옆에 있는 형제들 같은 형제국가인 북한의 동족인 국가에 대해서 저 사람 나쁘다고 저 사람 행만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뻔뻔스럽게 저는 야당이 조금 더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오길 외길로 우직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이 시를 열정이 묻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동학혁명을 일으킬 때 그 무지렁인 농민들이 저를 배운 사람들이 인내천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그 교리 그게 주는 충동과 감격 때문에 관군과 또 일본 일본군들이 총폐 쓰러지면서 또 쓰러뜨면서 죽은 의사하고 같지 않아요 그런 열정을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독립운동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년 총대선은 히로니미 독립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애국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도의 대상이냐를 결정하는 총선 대선입니다 저는 내년에 저는 내년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못해내면 친일 반민족의 기반으로 이런 세력들이 계속 집권하게 된다면 생각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식민지민중 식민지민중이 쓰는 사용하는 폭력은 그 자체가 정의다 식민지민중이 사용하는 폭력은 그 자체가 정의다 단제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의 열단이 했던 폭력이 바로 그것이 정의입니다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 직접 민중 직접 폭력혁명은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대선에서 내년에 정권을 잡지 못하면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민중 직접 혁명폭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꿀 일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민중들은 갈수록 피폐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민중들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민중인들의 역식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축되고 있는 민중의 에너지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그런 임계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안중근 의사께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우리 동포들은 각각 스스로 스스로 분발하라 각각 스스로 분발하라 내년 대선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분발하는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있어서 저는 민족세력과 민주세력 민족민주세력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와 민중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그 구심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